오늘은 낭이의 화장실 모래 전체 가리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래를 샀는데 아이고 힘들어 얼굴은 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씻었기 때문이지 이게 먼지가 좀 나기 때문에 씻고 하면 안 돼요 먼저 튼튼한 비닐을 준비하고 저 모래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꺼와 아 오지마 왜 와요 저기 가세요 왜요 그거 지지 지지 저기 저쪽으로 좀 가실래요 빨리 해야겠다 아이고 지금 자세는 스쿼트 자세 아이고 힘들어 화장실 가실 거에요? 쉬어 하실 거에요? 쉬어 하실려고? 뭘 없는데 여기 여기다 해 선생님 제가 치울게요 제가 치울게요 나오셔도 돼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가세요 이쪽으로 가 응 가 괜찮아 아 아 욕심냈어 아 응 금방 할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나이에 화장실이 커져서 그런지 한번 하고 나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허리가 다 헬리 Traffic 두 벤히 한 금방 아 너무 웃겨 자연 건조를 시키는데 지금은 저녁때라 시간이 없으니까 물을 닦아내고 코팅젤을 바르고 코팅젤만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사면서 같이 받았던 이 화장실 코팅젤 이것을 뿌려주겠습니다 찾아라! 찾아! 날 무시하는 거야? 응? 선풍기로 얘를 좀 말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 밥을 했답니다 오늘은 제가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 밥을 했답니다 짜잔! 저희 집 아침밥 메뉴 중에 하나가 누룽밥인데 누룽밥을 해놓고 아침에 먹는 사람이 몇 명 됩니다 저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먹어서 해놔야 되는데 제가 만드는 일은 사실 많지 않는데 오늘 시간이 나고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전자레인지로 한번 누룽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얇은 전골냄비에 얇게 깔아서 불을 조그맣게 한 다음에 누룽지를 누룽지로 만든 다음에 누룽 누룽하게 되면 그걸 불에서 식혀서 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전자레인지로도 되나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도전입니다 근데 랑이가 방해할 수 있어요 지금도 뭐라고 계속 하는데 어떻게 난 지금 이걸 해야 돼 자 먼저 여기다 물을 좀 발라 물을 조금 발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밥을 넣고 얇게 펼쳐줍니다 방해하러 왔어 진짜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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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세요 밥도 먹었는데 밥 먹어도 괴롭혀 이렇게 싹 펼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한 8분 정도 하라고 했거든요 8분 뒤에 보겠습니다 소리는 제법 누룽지 소리가 나긴 했는데 어디 짠 어? 내가 너무 물을 많이 많이 발랐나? 이렇게 물이 철철 넘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아 뜨거워 어 근데 약간 누룽지같이 됐다 오 눅눅합니다 제가 물을 너무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발랐나봐요 한 5분 정도 더 돌려보겠습니다 오 제법 누룽지인데 아 뜨거워 누룽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오 색이 아주 고운 누룽지인데 잠깐만 이게 여기 붙으면 안되는데 안 붙었대지? 아 안 붙었다 아 붙었다 오 제법 아 뜨거워 이게 저희 누룽지 전용 락앤락인데 여기다가 넣으면서 좀 식히겠습니다 이게 뜨거워 아 뜨거워 이렇게 13분에 한 장씩 나오는 건가? 이렇게 13분에 한 장씩 나오는 건가? 뭔가 지금 약간 고민되는 게 과연 가스로 이걸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까요? 전자레인 줄 알아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까요? 약간 궁금한데? 궁금한데 결과를 알 수는 없어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얇았던 것 같아 아닌가? 얇아서 그 정도 시간 안에 됐던 건가? 두꺼우면 더 오래 걸리겠죠? 그래도 이번엔 두꺼워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지 물을 조금 덜 바를까 했는데 이게 계속 여기에 붙어가지고 물을 안 바를 수가 없어요 됐어 짜잔 짜잔 이것도 넣겠습니다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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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아직 너무 두꺼워서 그런지 뜨겁대 아직 아직 앗 뜨거워 아직 하얘요 저기로 가세요 안돼 안돼 조금 더 돌렸습니다 뭐 이건 변화가 없어 너무 두꺼운가봐 너무 두껍게 했나봐요 여기서 더 이상 색이 변하질 않네 한 번만 더 해보고 변화가 없네 너무 두껍게 했나봐요 색깔이 변화가 없네요 그냥 이대로 먹는 걸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여러 개는 못하겠다 두꺼운 거 한 장을 만들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거 어떡하지? 첫 번째 했던 걸 너무 잘했나봐요 첫 번째 했던 걸 너무 잘했나봐요 이거 어떡하지? 안 떼지는데? 아 그냥 이거 안 먹을래 안 먹어 아 엄마한테 혼나겠다 안 먹어 안 먹고 말지 손 아파 손이 완전 뻘개졌어요 이렇게 성공하는 줄 알았으나 결국은 실패한 누군지 만들기였습니다 너무 지쳐 지금 잘 시간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 잘 준비해 재밌진 않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제 열심히 누룽지 만들었잖아요 고장 났어요 이게 오래된 애긴 한데 고장 났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은 이렇게 냉동 밥을 해놨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데 이게 해동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동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밥 빼고 다 준비해 놨는데 밥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있어요 우리 집에 햇반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자레인지를 하나 살 겁니다 쿠팡으로 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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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박하게 사야 돼 불안해 너무 좋았어요 네 잠시만요 저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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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